저희는 충남 아산군 도구면 도산리에 살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온양에서 직장을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1950년 9월 15일에 미군 인천 상륙 직전 3, 4일 후에 9월 18일에서 19일쯤 그 노루묵 고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동네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거기를 가보니까 전기줄에 묶여있어가지고 트럭에 실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걸 보고 감시자가 있는데 아버지랑 말을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통곡을 해면서 말을 못하고 애들을 잘 못하간다고 그리고 아버지도 통곡하고 거기 작은아버지, 셋째 작은아버지, 넷째 작은아버지도 다 통곡만 해서 말을 못하고 감시자가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식구들하고 참 한심을 못 잤대요. 그리고 새벽에 갔더니 벌써 차가 어디로 끌려가고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온양에서 온양 예식장 하는 분이 우리 친척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이제 마음을 못 자고 살아계셨는데 엄마한테 말씀하셨는데 여기 배방면 성재산 거기서 방공호, 방공호에서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언니가 이제 서울 사시는데 언니가 그 길을 지나가려면은 눈물 흘리고 가슴이 막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여기서 죽었다는데 근데 저는 엄마한테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엄마가 이제 제가 나이가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맞선보라고 하는데 차마 그 빨갱이라는 저기를 엄마가 이제 들었나 봐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발칵될까 봐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전혀 모르라는데 나중에 언니가 언니도 지금 살아계세요. 85인데 그러니까 언니는 10살에 그런 거를 알고 작은아버지는 19살에 그걸 보기까지 끌려가는 거는 못 봤지만 노루목고기에서 트럭에 전기줄에 이렇게 묶여있는 거는 저기 생생히 봤잖아요. 근데 말을 전혀 못했지 감시자 때문에 한 대인가 봐요. 그 뭐 여러 대라는 말은 없는데 그 노루목고기 주막집에 이제 가둬놓고 그렇게 끌어다가 어디다 죽이고 또 다른 사람들 어디다가 끌어다가 이제 들어오게 그렇게 했나 보더라고요. 언니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저희 집이 할아버지가 워낙 부자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이제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좀 부자측에 들었나 봐요. 머슴을 두고 아버지가 직장생활을 온양서 이제 하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살고 또 집도 반듯하게 저기 우리 산도 있는데 거기서 비 오다가 반듯반듯 저희 제목이 반듯반듯 해드라고요. 집진 거 보면은 그렇게 집구선이 이제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6.25 전쟁이 나니까 이제 식장을 못 다녔나 봐요. 다들 작은아버지도 어렸는데 면석이었었고 두 분이. 그래서 이제 집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자꾸만 뭐를 해라고 그랬나 봐요. 이런 걸 해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아버지는 전혀 나는 못한다.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왔나 봐요 저희 집을. 근데 엄마한테는 얘기를 안 하시고 아버지가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이제 그런 걸 안 하면 죽인다는 죽음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압력에 의해 여기는 강압적인 압력에 의해서 작은아버지가 했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했나 봐요. 했는데 여기에 그 사무직을 보다가 우리 아버지는 강압적으로 사무직을 보다가 이렇게 부역 격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셋째 작은아버지는 면석이만 했다는 거 그것만 알지 어디로 가서 우리 아버지하고 가서 같이 총을 맞아서 돌아가셨는지 그거는 저희들은 저는 잘 몰라요. 모르고 그래서 넷째 작은아버지는 그 작은 엄마가 선장에서 사셨어요. 그 집을 저는 알아요. 그 집을 저는 알아요. 근데 그래서 거기 갔었던 건가 봐요. 엄마가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붙잡혔나 봐요. 거기서 공동묘지에서 붙잡혀서 총살당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이거를 하산시 유족회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제조업 동분을 뗐는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거짓말로 집에서 9시에 돌아가셨다. 거기에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시신도 모르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더 아팠고 근데 이제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막내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어린애 마냥 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못하는 와중에 무슨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화가 나셨는데 빨갱이 집에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내 속을 새긴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고 우리 남편이 어머님을 말리시더라고요. 자식이 무슨 죄냐고 어머님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저한테도 안정을 시켜주는데 제가 많이 놀래고 나중에는 이제 엄마한테 집에 친정에 갔을 때 엄마한테 말씀을 물어보셨죠. 근데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대충 놀래지 말라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라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언니도 그러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죽지 못해서 행거라고 그리고 언니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 사건 때문에 언니가 나중에는 언니도 이제 시집을 가서 그럴 고통을 당했었나봐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잘 살았죠. 병부를 잘 하러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조금은 죽을 때 죽더라고 엄마한테 그런 사회 좀 했으면 엄마가 걱정이 될까봐 그랬는지 엄마한테 말 한마디 없으시고 이렇게 도망만 다니다가 할 수 없이 하신 것 같은데 조금 그게 아쉬워요. 많이 아쉬웠어요.